일을 좀 했었어요. 2차전에도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초대도 못하고 그러면서 전시를 한 두 번 정도 했어요. 제 그림이 보시다시피 좀 흐릿해요. 그래가지고 다른 전시장에 효과를 받으면 돼요. 흰 벽과 같이 붙으니까. 그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회색 벽이 있어서 오히려 그림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. 그 생각이 맞아떨어졌어요.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회색 벽 때문에 우리가 바닥을 흐리게 그린게 효과적으로 잘 사는 것 같아요. 저도 걸어놓고 기분이 좋았습니다.